서점이 미어터지는 붉음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3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치킨도 먹고 힘을 좀 내서 한번 녹음을 해보죠 힘이 나네요 괜찮죠? 맛있습니다 노랑통닭 맛있네요 팟캐스트니까 마음껏 말해도 되잖아요 협찬 들어오는 겁니까? 노랑통닭에 구애를 보내는 거예요 소개해 주시죠 책 홍보하는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책 만드는 일을 하는 윤희입니다 저는 팟캐스트 만드는 붉은 피디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연과 댓글에 목마른데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파티 앱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용도사님 소개해 주실까요? 정말 담비와 가뭄 속의 담비와 같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33회 백의 그림자 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등남과 사무실 이전 등등으로 많이 바쁘신데도 저희를 다 그러니까요 에피소드를 딱 듣고 예전과 변함없이 좋은 내용 들려주시는 세 분께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겨요 잘 듣고 있어요 저는 남편 따라 미국 왔다가 실천신학을 공부하는 주부 5년 차입니다 평생 작은 교회에서만 섬겨봐서 부족한 제가 공부하려니 쉽지 않아요 벅찰때마다 팟캐스트 듣고 있습니다 소양도 쌓고 저에게만큼은 한국을 대변하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소식도 듣고요 너무너무 유익한 팟캐스트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히읗 두 개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거 최고의 댓글 아닌가요? 이 정도는?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감지덕지한 댓글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팟빵 앱에 올랐고요 용도사라는 용도사라는 아이들을 쓴 사람이 원작극장 1회 완전 잼나요 게스트 두 분 목소리도 꿀이고요 듣다 보면 시간 금방 가네요 라고 했더니 붉은 피디님께서 크크크크 내기를 달아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달아서 제가 이거를 말한 이유가요 원작극장 시작한 거 광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약간 제가 외전격으로 하는 그런 코너고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도 원작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원작이 있다는 것은 책이 있다는 거고 소설 같은 게 있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책과 영화 혹은 드라마를 비교해보면서 이빨을 터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블로 쭉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솔직히 고백 드리자면 대놓고 이야기하자면 이번 주에 저희가 녹음하는 주간으로 이번 주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극장의 블랙홀과 같은 지금 한번 좀 인기 좀 얻고 싶어서 벌써 하트가 다섯 개 달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고요 그래서 인피니티 워 개봉 전에 약간 프리컬로 한번 시빌어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계속 마블만 마블도 틈틈이 저희가 할 건데 왜냐면 영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블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DC라든지 이런 원작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붉은 피디님이 페북에 공유해 주셔서 알았는데 DC의 어떤 시리즈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맞기로 했다고 네 그 DC 코믹스의 저도 잘 모르는 원작이긴 한데 블랙볼트인가 아마 그걸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하게 돼가지고 스티븐 갓필버그가 그러니까 스필버그마저 못 살리면 DC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그 저기 긴스님이랑 한 분 누구시죠? 아 예 번들님인데 아 두 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 긴스님은 모르겠어요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랑 목소리 비슷해가지고 제가 제 거 항상 모니터링 하거든요 우리가 한 거 되게 듣다가 내가 원작극장 들으니까 되게 헷갈렸어요 헷갈린 사람이 혹시 있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아 이렇게 댓글을 아 이렇게 댓글을 유도하는 거예요 안 헷갈려도 남겨주십시오 탁월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무풀 보도 악플이 났습니다 아무튼 뭐 원작극장 뭐 틈틈이 저희 찾아 뵐 테니까요 같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뭐 구독자분 더 많이 늘고 하면은 윤희님의 또 새로운 코너 또 뭐 저의 새로운 코너 뭐 이런 거 혹시 뭐 윤희님 뭐 혹시 뭐 땡기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시를 읽고 싶습니다 오 좋아요 저도 있는데 저는 그냥 용도사의 장바구니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고른 신간들 그냥 이렇게 짧게 쫙 그냥 10분 정도 해가지고 그런 거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이거 하기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야 된다고? 그러게 네 죄송합니다 너무 두 분을 제가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은 누가 골라주셨나요? 네 제가 골랐습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오늘 제가 고른 책은 한자입니다 네 신 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한글자 네 한글자 신 네 신 뭐 갓, 데우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갓 뭐 예를 들면 용도사라고 하면 갓도사 뭐 윤희랑 하면 갓윤희 뭐 네 불곰 뭐 갓윤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갓윤희 갓윤희가 가장 뭔가 발음이 좋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이 신의 부제를 이제 알려드리면요 네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자분이 엄청 유명한 분이세요 누구시죠? 김용규 선생님인데요 네 네 철학카페라고 하는 시리즈가 되게 유명한 시리즈죠 네 아주 유명했고 그리고 이 책을 들으면은 아마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정도에 다른 출판사에서 신,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이렇게 해서 퓨모니스트에서 나왔던가요?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개정증보판으로 해서 네 책이 새롭게 나왔고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까? 갓뿌이피? 갓뿌이피? 출판사의 책은 좀 양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책만큼은 우리 용도사님이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좋은 책이다 그러셔가지고 뭐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뭐 좋은 책은 소개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니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또 뽑아보았습니다 종교 서적 중에서 뽑아보았습니다 종교 서적 중에서 일반 독자분들이 듣기에도 소개할 만한 책이 사실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건 정말 정말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그 일하는 출판사 책이 아니더라도 이 책은 소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예 그건 정말 그렇고요 전면 칼라의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전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작을 이제 아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금 중간에 그 좀 증보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완하고 해서 뭐 새로 쓰신 데도 꽤 많다고 적었어요? 네 팔장을 새로 아예 쓰셨고 나머지 부분 다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 뭐 다른 말로 갓 데우스 하면은 그 전설적인 저희 팟캐스트 편 호모데우스가 생각나는데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왜요 왜? 농담이 왜요 제일 많이 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호모데우스 인용하는 것도 책에 다 보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최신의 지피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다시 새로 쓰시면서 그걸 다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신에 관한 이 서양 문명의 심층에 있는 신의 역사 어떤 이 신을 향한 철학 문학 뭐 신학의 어떤 지적 향연 그런 탐사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자분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용규 선생님은요 독일 프라이브루크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이제 플라톤을 전공을 하셨어요 플라톤 뭐 하이데거 존재론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셨고 티빙겐 대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하셨는데 그때 이제 신학적으로 유명한 위력인 몰트만 에버르트 융엘 뭐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실제 직접 들으셨다고 하고요 대중인문학자 이렇게 많이 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한 20여 권 되는 대중철학서랑 인문교회학서 집필하셨고 지식소설이라고 하는 소설들도 한 권 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책들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평이 엄청나서 한국의 운베르트 에코다 뭐 이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실 정도로 그래서 좀 충격적인데 근데 진짜 저는 사실 에코책을 많이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저자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이 지식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인문학 전공이나 이런 과가 막 사라지고 인문학 이런 거 할 시간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우리나라의 어떤 이 학계 풍토에서 이렇게 정말 제아에 은둔하는 저자분이 이런 분이 나왔다는 게 우리나라에 참 정말 되게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김용규 선생님은 정말 말 그대로 은둔하시는 분이어서요 핸드폰도 없고요 진짜요? 네 이메일로만 소통하십니다 이메일 이분과 만나거나 이분과 접촉하거나 하려면 오로지 이메일로만 해야 되고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극도로 싫어하셔서 인터뷰가 별로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더 있어 보이시는데요 네 그러시고 만나는 사람도 10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났대요 가족 빼고 10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셔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현대의 어떤 이런 사상까지 다 아우르면서 뭔가 누구보다 소통을 많이 하고 이 책이 나를 지금 나와 대화를 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좀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신 책인데 자 이렇게 이제 뭐 살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체를 또 쓰신 거거든요 신을 만나신 건가요? 아 지금 3년 동안? 약간 준비하다가 던지신 것 같은데 아내분은 웃으실 겁니다 아니야 우리 가족은 건드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그래서 책의 분량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약간 좀 흠칫하고 압도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흠칫했잖아요 이게 이제 경어체로 쓰이면서 질문하고 그 사람과 탐구를 시작하는 그래서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이제 다음 장은 이걸로 갈 겁니다 가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제 그런 약간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이런 문체가 있었다거나 이런 대화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신이라는 어떤 사상과 이것이 서양 문명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심층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철학과 이 헬라 이 히브리 전통의 기독교 성경 이 신학과 같이 융합된 어떤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뭐 이름만 들어본 뭐 아우스티누스 플라톤 뭐 이런 모든 사상과에 다 나오고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천지창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어떤 그림이 아니고 명화 어떤 그런 작품들이 중간중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천명 컬러로 올 컬러로 올 컬러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4도로 우리가 마케터에게는 말리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전체 목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총 이제 3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1부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2부 하나님은 존재다 3부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죄송해요 다시 5부까지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딱 봤는데 5부가 있는데 목차는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1부 하나님은 누구인가 2부 하나님은 존재다 3부 하나님은 창조주다 4부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5부 하나님은 유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다루셔서 존재론적으로 신학을 풀어요 그러니까 신 하면은 그리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면 뭔가 성경과 하나님과 이 어떤 소위 보금주의 어떤 예배당 언어로 시작해서 뭔가 일반 독자분들이 읽게 되면 되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철학과 사상과 문화로 서양 문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과 기독교 정통 교리나 이런 신앙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잘 버무려져 있어서 이건 어떤 그 거부감이나 내가 종교나 있건 없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회가 얘기하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태동을 했고 이런 철학적인 기반과 이런 사상 위에서 가는구나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우리 최소한 서양 문명 우리 유럽법의 기원 책 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최소한 서양 유럽의 문명을 다룰 때는 1400년 동안 그 서양 문명을 이끌어온 기독교의 신에 대한 어떤 논의를 다루지 않고는 우리 한국도 여전히 서양 문명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동부고 동양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말 자신 있게 일반 독자분들도 다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용규 선생님이 IVP에서 책을 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분 참 마음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전작도 아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휴머니스트에서 아마 나왔을 거거든요 이 정도 작가가 개정판 내겠다고 하면 사실 어느 출판사든 제가 볼 때는 달려든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IVP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꽤 정말 저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반 메이저 출판사들, 유명한 출판사들과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독자의 층과 범위가 그런데도 IVP를 좀 통해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돈 솔직히 좀 더 벌려면 더 잘 나가는 출판사들에게 맡겼을 법도 한데 세속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좀 그런 저자의 마음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비슷하게 이분의 책이 IVP에서 나온 게 저자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출판사를 확장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게 있어서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고 그래서 기독교 인문주의자, 기독교 인문학자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기독교라는 라벨이 안 붙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게 그 몇 권의 책, 철학 책인데 철학의 어떤 그 엄청 어려운 그런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맥락들을 누구보다 쉽게 설명한 몇 권의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책이 사실 그런 되게 정말 그런 부분에 되게 탁월성이 있는 저자 같아요 중간중간 철학적으로 사실은 그런 문장만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일자라든지 존재, 존재, 존재와 존재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심 용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해 못하면 넘어가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면서 유비를 들면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확 돼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철학적인 언어들 이제 철학적인 신학자들이 되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니까 이게 책은 엄청나게 어렵고 신이라는 역사 자체가 사실은 진짜 되게 전체 인류 역사에 버금갈 정도로 큰 분량을 필요로 한 건데 너무 술술 쉽게 잘 익힌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탁월한 책인 것 같아요 윤희님은 읽어보시면서 좀 어떤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어떤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또 정치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내러태부가 있게 얽혀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미국 정치의 단면을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더 이해가 쉽고 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어떤 신의 속성, 신의 이름, 신의 존재 그리고 거기서 어떤 증명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굉장히 종행무진 엮고 있다 이게 신학에 국한된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나 정치학에 국한된 책도 아니고 심지어는 과학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 그래요? 네, 신존재 증명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서양 문명과 과학과 서양 어떤 세계를 이루는 어떤 기반으로서 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신이,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루는 어떤 신의 이야기를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 이야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엮음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해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신론자에게도 한번 권할 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30몇인가요? 34회였나요? 34회에서 신학을 다시 묻다라는 책을 다뤘었잖아요 그 책의 취지도 사실 좀 비신앙, 비기독인들도 무신론자들도 관심이 갈 만한 기독교 서적이다 뭐 그런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책은 거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취지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 중세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리스도교가 모든 중세 유럽을 지배했고 그 바탕 하에서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발전하잖아요 그런 것에 어떤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고 정말 궁금했던 주제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리고 창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존재들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제 사실 일반 어떤 교회 다니시거나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면 사실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서양 문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지 사실 지금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이해하시잖아요 특히 중동 문제를 이해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르고 이삭, 이스마일 이야기를 모르고 사실 그 뿌리를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어떤 서양 문화 저변에 흐르고 있는 신의 이야기 신의 이야기가 곧 인간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그냥 뭐 성경 책 읽는 게 수면제와 같다면 사실은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사실 이런 인문학 책을 통해서 개괄적인 어떤 신의 이야기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또 칼라를 보면서 사도 인쇄된 칼라 책을 보면서 좀 이해하시기에 사도 인쇄된 칼라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좀 더 책의 이야기를 이어서 그냥 하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중심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플라톤 전후로 한 존재론적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엄청난 해석과 그 이후에 이제 플라톤을 다시 재해석하고 플라톤을 가져와서 자기가 다시 적용하고 이런 역사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저자분이 플라톤을 이제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이제 집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방대함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있어요 우리 남극에 그런 사진이 많잖아요 그림들 빙하의 아주 일부분만 표면에 나와 있고 물 바닥 안쪽에는 엄청난 크게 빙하가 숨겨져 있듯이 지금 어쨌든 2000년 역사가 지난 이후에 우리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전통의 신앙을 받아들고 있든 없든 어쨌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면하잖아요 근데 이만한 크기의 역사가 있는 그것이 물론 어둠의 역사도 있고 밝은 역사도 있고 하겠지만 이만하게 이런 정말 장구하고 엄청난 큰 역사가 있는 것을 통과한 지금의 한국교회의 어떤 이런 신앙인데 이것을 보면요 내가 믿는 신앙이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방대한 어떤 역사와 사상과 이런 문학과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도심 이런 어떤 그런 건축 위에 세워진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같은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양립주의거든요 양립주의요? 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의 독특성이 양립주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간단히 말하자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교리, 사상의 구성, 해석, 적용 모든 부분에서 양립주의 그러니까 서로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양쪽을 같이 가져왔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세 분이다 삼의 일체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그것만큼 모순이 없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사람은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것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육신도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사상도 그리스 헬라 철학과 히브리 전통이 같이 융합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이 태동하게 된 데에도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분은 철학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당연히 헬라 그리스 철학과 성관있다 네 기독교 히브리 전통이 만나 융합된 거다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한 양립주의 그것을 설명을 많이 하신 저는 되게 설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모순적인 두 가지를 끌어안는 그게 기독교 고유의 어떤 하나의 논리로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왜 어떤 학자들 중에는 너무 치우친 학자들은 자기의 어떤 학문적 방향성? 아니다 성경,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위대적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완전히 헬라적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용규 선생님은 양립주의의 틀로 이것도 융합된 이런 것들이 잘 융합된 것이 기독교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 이쪽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것으로 사실은 성경을 다 들어가가지고 헬라 철학을 빼면은 아무것도 안 낫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고 바울의 신학도 그렇고 구약 성서에 관한 신학 기독교 전통 이분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아고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도 다 그리스 철학과 그럼에도 성서와 히브리 전통과 자신의 신앙 체험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된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 철학 전공자 플라톤 전공자지만 오히려 기독교 고유의 전통에 또 선을 좀 더 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플라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플라톤이 최근 성서신학자들한테 너무 쉽게 좀 내쳐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데아 해가지고 저 피안의 저 세계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약간 되게 약간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좀 보수적인 이제 신앙이나 신학자들은 저 어떤 저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 천당을 이제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 영향을 많이 신플라톤주의라고 정확히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플라톤을 좀 많이 이렇게 내치는 경향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맥락이 이제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플라톤의 이 존재론적 전통과 이 이데아론이 철학적으로는 분여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여이론이요? 네 분여이론인데 그게 존재는 존재자 여기서 존재자는 신이거든요 신이거든요 절대 존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이 존재는 존재는 모든 존재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분여이론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이 분여이론이 서양 문명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고 지난 2500년 동안 서양 문명 전반에 얘보다 더 크고 뚜렷한 족적을 남긴 철학이론은 없다고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플라톤 근데 사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러면은 한 이 땅의 회복 이러면서 요새 성성신학자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플라톤이 너무 쉽게 내쳐져요 근데 그게 이제 플라톤 신플라톤 주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새롭게 해석돼서 그렇게 그런 영향이 있지만 플라톤의 원전 자체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해석과 또 이제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이 남겨있고 되게 방대하거든요 그런 차원들까지도 이제 사실은 짚어낸다는 점에서 이분의 어떤 강점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 꼭지 보태시고 마무리 해주시고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읽으면서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그냥 많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그냥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들어서 가장 이제 치열하게 이제 기독교계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 대 진화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라는 사실을 사실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창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리할까요? 하면서 이제 저자는 많이 합니다 정리할까요? 창조한다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본질과 존재를 주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창조되었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의 창조의 행위 어떤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본질과 존재를 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시작이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은 그것들을 얻는 순간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파생해서 이제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뒤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저는 뭔가 이제 세계가 확 머릿속에 세계가 넓어지는 읽으면서 그런 기분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뒤에 보면 또 책의 그것과 연결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립주의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립이고 창조와 진화가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하나로 이제 융합될 수 있음을 이제 저자도 드러내고 있고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도 분명히 진화에 대해서 열린 어떤 해석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라고 저자가 밝히고 있고 그런 그 얘기를 더해서 이제 칼빈과 어떤 다른 신학자들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어떤 다른 이론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사고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고 있고 이게 너무 방대해서 사실 사고의 확장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는 좀 팟캐스트에서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등장인물도 너무 방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언급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인물들이 너무 세세하게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다 언급하기란 어렵고 그냥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읽어보시면 그 말 하려고 저희가 팟캐스트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거 다 소개하면 의미가 없죠 직접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 정통 기독교 소위 정통주의라고 하는 기독교를 다시 되살려준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정통주의 하면 되게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분에 의하면 정통주의 기독교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알면 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적 어떤 허약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배타적이지도 않고 아주 유일신을 고백 하면서도 이 분의 저자에 의하면 어떤 아주 통일성과 다양성을 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의 어떤 본질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을 기반을 마려해준다는 점에서 이분의 저서를 일반 독자분들도 그렇지만 보수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의 신앙인 분들도 읽으면서 되게 충격과 어떤 반성과 어떤 자기의 신앙에 정말 뿌리 이분은 정말 뿌리 끝까지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뒤에 세겐도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겠구나를 세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대 철학자에서 갑자기 중세 철학자 현대 철학자 확확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도 많이 다루세요 그러면서 호모데우스 책도 되게 날카롭게 비평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고 이분의 이 책을 제가 다 사실 요약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포인트는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의 어떤 특징 고유 어떤 특징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실 성육신이고 그래서 이 책이 IBP로 넘어오면서 3부장으로 구성이 이제 기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렇게 해서 3일체 3부작 중에 한 권으로 기획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나머지 새로운 두 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밑에 여기 ISPN 세트였구나 예예예 이 디테일도 출판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저자가 말하는 세트 기독교의 독특성이 하나님의 인격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올 그리스도 우리가 떠올리고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나오겠죠 그런 게 이제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양 문명의 신 그러니까 니체의 등장 전후로 근대 개몽주의 프랑스 혁명 전후로 해서 어떤 이 신이 완전히 이제 날라간 그래서 휴머니즘 인본주의 시대 도래했고 유발하라는 그 인본주의 시대도 똑같이 종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도 사실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인본주의로 갔는데 그 인본주의의 어떤 그 근대 개몽주의의 주제들이 아주 그 엄청난 큰 학살과 학살의 사건을 뭐라 그러죠 용어를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를 해서 근대성이 사실 종말 된 거고 끝났고 그 이후에 포스모던 철학자들은 일상의 사소한 주제들 개인적 주제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희생 진리 용기 하나님 이런 거대한 신에 관한 담론에서 어떤 이제 정의 뭐 우리들의 어떤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인본주의 그 이후에 그것까지도 다 사실은 해체되고 이제는 일상이 아주 개인적이 작은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요새 인문학 책들도 뭐 양말의 인문학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한 일상의 인문학 책들이 많이 이제 막 되고 우리의 용어들 중에서도 일상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이 전체적인 큰 기반이 되는 이 신을 중심으로 한 이것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되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그 정통주의를 많이 변호하세요 변호하는데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이 듣기에 되게 불편하거나 거북하거나 기분 나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결론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예배당 언어로 쪼그라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국교회 설교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결론까지도 아주 아주 방대하고 결론까지도 되게 단단해서 이것이 신앙이 있든 없든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정말 아주 재밌게 탐독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담고 있는 내용이 245페이지의 윗부분에 담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유토피아를 설계를 했던 근대성의 폭력이 치를 떨면서 상대성과 개연성만 인정하지만 다시 신앙의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자가 던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저에게 포인트로 다가왔고요 읽으면서 결국에 그 양말의 인문학이라든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사소하고 일상적인 어떤 상호간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그런 나오는 분석들 특히 이건 굉장히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미시사회학과 관련해서 어빈고프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아연출의 사회학이라든지 상호작용 의뢰라든지 그런 책들이 굉장히 사소한 어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자그만 어떤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다루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충분히 더 의미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책을 읽어가는 것도 또 또 우리의 사고의 깊이를 넓혀가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데이터교 유바라라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로봇의 시대가 오면 인간이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생각과 사유 메타포라든지 그런 로고스라든지 그런 인간 독 인간 특유의 상상력 사실 이거는 유바라라든지 요새 그런 사상자들도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요 저는 이정모 관장님 책 저희가 다루면서 저기 어디죠? 유바라라리가 어디예요? 하여튼 유바라라리가 있다면 이스라엘 서양의 유바라라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정모가 있다 이러면서 약간 그랬는데 한국에 은바라도 했고 근데 이제 어떤 지식을 뭐랄까요 날줄과 시줄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로 진짜 잘 엮어내고 이 뭐지 방대한 역사를 뭐 이건 몇 천년의 역사인데 또 그 철학에 뭐 이런 것까지 온갖 학문과 뭐 이런 이슈들을 담아서 신이라는 정말 이 정도면 궁극의 주제 아닙니까 뭐 이거보다 더 큰 주제가 뭐 더 큰 내러티브는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하여튼 대단한 책을 저희가 만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트로 이제 2편 3편이 나올 거라는 건 충격적이네요 네 IBP가 대단한 계획을 해내신 것 같고 네 김명규 선생님 건강하셔서 네 잘 지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 부분만 조금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 바로 그냥 같이 붙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전개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온전한 담론이 되게 하자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들이 없기에 하겠습니까 곧바로 예상되는 난제가 서로 상반 대립하는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대에 아우를 수 있는가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우만의 표현을 빌려 바꾸어 보면 그것의 난해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계화와 함께 시작된 지옥에서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우리가 어떻게 사냥도 하면서 정원도 가꾸고 사냥터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야겠지요 여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역사는 불행위도 가치의 파편화를 낳았고 파편화된 가치들은 인간과 세계를 위기로 몰고 있지만 어둠이 내리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아오르지요 고대가 저물어 갈 즈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종합이 이루어졌고 중세가 황혼에 물들 때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인문학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종합이 될 것이며 새로운 르네상스가 되겠지요 네 오늘은 금요일 책의 바지다 김용규 선생님의 신 사도 전면 얼굴로 아 근데 정말 이 책은 소장 가치로도 일덕의 가치로도 아주 탁월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두 분 오늘은 도서관에 안 해주셔서 참 뭔가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직접 샀습니다 도서관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이제 오늘 저희 마케터에 완전히 말린 신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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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ived at